첫 번째 레슨 입니다. 캡스톤 이에요. temperature tables 라고 하는 하나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equal sign과 pipe. pipe 심벌을 이용해서 이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요. 재미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 부터 100도 C까지 5도 간격으로 해서 C, Celsius를 Fahrenhei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첫 번째 테이블이고, 두 번째 테이블 똑같은 건데, 두 번째는 이번에는 F를 C로 바꿔주는 겁니다. 거꾸로. 그죠? C,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테이블 하나. 그리고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테이블. 그죠? 공식은 우리 이자능의 13장에서 lesson 13에서 봤던 공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펑션 이름은 draw table 이라고 하는 펑션인데, 이 펑션은 우리가 14장에서 공부했던 first class 펑션. 그죠? 펑션을 파라미터로 전달한다거나 등등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first class 펑션을 주로 이용해서 draw table 이라고 하는 펑션을 구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에요. 왜냐니까 이런 테이블을 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테이블을 그리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프린트, 프린트 관련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어험료는 무한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듯한 펑션을 고려합니다. 요. 그리고, 그냥 또 좋아요 자막을 지켜보실해서, 이렇게 분싸들로 하는 펑션을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만만하십시오.